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술학 고소경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시그리츠 강좌인데 선생님의 CNI 특강을 개발할 겁니다. CNI 특강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이게 예전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OO 특강이었죠. 근데 그 단어를 좀 못 쓰게 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좀 고급지게 해서 CNI 특강을 바꿨는데 자, CNR이 뭐냐면 자, 이게 뭐야? Chemical Reaction. 이게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자, Neutralization.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화 반응이야. 그래서 양적 계산과 중화 반응 분석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올해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여기에다가 기체 양론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도 몰에 대한 얘기고 얘도 몰에 대한 얘기니까 흐름. 작년에 얘를 이제 B킬러로 뺐었거든. 근데 작년부터 또는 그 전부터 이쪽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 그렇죠? 이번 3월에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나? 요즘 이게 쉽게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좀 더 피곤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이 CNR 특강 내용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있을 강자잖아. 선생님이 메인 강자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컨셉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3페이지까지 누가 빨리 가냐. 그렇죠? 그게 중요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여기가 쉽게 나오니까 여기를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여기를 포기하면 안 되지. 조금만 하면 풀 수 있거든. 너무 과하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만약에 비킬러에 대한 녀석을 많이 했으면 충분히 이걸 푸시는 시간적인 확보가 될 거거든. 그러면 아 배운 데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여기를 개념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파트가 뭐냐면 아 왜 여기가 어렵겠어요? 왜? 이거거든. 여기가 정답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저걸 풀려고 해. 가장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지. 다이렉트로 찍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일단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돼? 집에선 풀 수 있지만 현장에선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허락하지 않거든. 그렇죠? 또한 뭐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자료가 막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왔다고 쳤을 때 시험지야. 일단 양적 개사 문제를 읽는 순간 여백을 찾아서 헤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오케이? 여백을 찾는 것만을 자체가 이미 이미 풀 자료 분석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풀이가 일관돼야 돼. 이게 답이 나온다고 좋은 풀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데 굉장히 선생님이 많이 힘이 들어와요. 왜? 나쁜 습관이 많이 배 있어. 그래서 이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풀이가 필요해요? 항상 이게 일관된 풀이. 일관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인 게 몸에 배어있어야 돼. 그거를 선생님이 계속 마르고 훈련시키는 강좌다. 그래서 이거를 다 들으면 아 몇 가지 원칙만 좀 지켜주면 문제가 보이는구나. 그죠? 이게 고난도 문항이 핵심 문항이라고 하여 누가 계산을 잘해? 누가 머리가 좋아? 누가 빨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한 번에 풀면 제한시간에 푸는 거고요. 오케이? 풀다가 막히면 그 다음 안 나가거든. 사고가 닫혀버리니까. 근데 이걸 뚫고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몇 가지 제발 당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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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지켜주는 연습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양적이상 풀 수 있고 중화반응 풀 수 있어요. 또한 기체 양론도 물리량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있어야 돼. 근데 물리량을 바라보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훈련을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물론 너무 이 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만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빅킬러는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자 씨미랑 요 CNR 특강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CNR NJ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일단 CNR 특강 1강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